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라 주위에 살아가는 이는 복심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이하리 주가 명령 내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건 우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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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